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디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색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화면도 되게 쌩하고 되게 느낌이 우리 방송에서 보던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오늘 BJ 이수비예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아프리카나 트위치 그쪽 아닌가 유튜브랑 아프리카 트위치랑 뭔가 그 톤도 다르고 좀 그 카메라 선호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유튜브는 DSLR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아무래도 녹화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우리도 라이브 해보니까 웹캠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라이브 스트리머 분들은 웹캠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 DSLR 하질 멀쩡이 좋은데 그거 하면 되지 왜 그러냐. 요새는 또 USB 연결해서 라이브 할 수 있는 DSLR도 있잖아. 근데 막상 해보잖아요. 웹캠이 진짜 소중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USB 전송 딜레이나 실제로 라이브 하다 보면 사고 진짜 많이 터지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웹캠은 일단 안전해. 안전. 그리고 진짜 편해. 요새는 꼭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웹캠이 진짜 인기 제품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죠? 아직 이수비엔지니어는 따님이 학교까지는 안 갔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집에 웹캠 하나 필수고요. 지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웹캠 필수고요. 심지어 저는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송년회를 줌으로 했습니다. 줌으로 모여 앉아가지고 송년회 했는데 요즘 그런 시대잖아. 비대면의 시대. 여기서 급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웹캠을 가지고 들어와. 근데 어떤 애들은 노트북의 기본 화면 가지고 들어와. 아 아니면 핸드폰이나.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줌 있자. 줌. 줌 줌. 재택근무 하시거나 저같이 원격 강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쓰는 너무나 소중한 프로그램이죠. 지금 이 화면은 좋은 웹캠을 달았을 때 이런 화면이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맥북 카메라. 맥북 기본 카메라 진짜. 이 카메라 이렇게 후졌었어요? 진짜 구려. 되게 구리구나. 진짜 구려. 맥북도 그나마 좋은 편이에요. 윈도우 노트북은 이거보다 후진 거 진짜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걸로 들어오면 얼굴에 노이즈가 자글자글 해가지고. 지금도 자글자글한데. 되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송년회 왔는데 얼굴이 그릿해요.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얘 같아요. 속이 시원하지 않아? 좋네요. 그리고 저같이 원격 강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요? 화질 구리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필기로 뭘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도 최대한 보이겠어? 안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반응도 되게 빠릿빠릿한데?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왜 이런 방송을 찍고 있나 소개를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는 요거입니다. 페이스 캠. 엘가토의 페이스 캠. 어디에 엘가토? 지금 글자가 반전으로 나가고 있다. 아. 그럼 다시 돌리면 되죠. 뒤집으면 되지 뭐. 아 그럼요. 엘가토의 페이스 캠입니다. 우리 원래 방송 요 포지션으로 이렇게 나가잖아. 뭐 이제부터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엘가토의 페이스 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인데. 웹캠 써보신 분들은 지금 화질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기존 웹캠 써보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고화질. 고화질의 웹캠입니다. 웹캠이 이렇게 화질이 좋나? 지금 이 방송은 페이스 캠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네. 페이스 캠으로 찍는 페이스 캠 리뷰. 고화스러운 리뷰. 페이스 캠이 두 대거든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페이스 캠이 ASMR. 페이스 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안 가려도 초점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초점 잘 맞는 편인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사생활 보호 캡. 그런 거야? 프라이버시 캡이에요. 난 렌즈 보호 캡인 줄 알았지. 프라이버시 캡이라고 써있던데. 매뉴얼에? 네. 매뉴얼을 잘 읽는 이숙과 매뉴얼 따위는 보지 않는 디케이.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생겼어요. 웹캠 치고는 좀 두툼하게 생겼어. 그렇네요. 두툼하지만 무게가 무겁진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렌즈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깊이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뒷면은 USB-C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렇게 제껴서 클립. 모니터 같은데 이렇게 걸쳐놓을 수도 있고 이걸 아예 빼버리시면 이거는 일반 카메라 삼각대에 쓰는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있습니다. 삼각대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삼각대를 더 선호해요. 위에서 내려 찍는 스타일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얼짱 각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할 때 노트북을 주로 쓰는데 노트북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턱 밑을 이렇게 올려서 찍거나 지금 저희 상황이죠. 지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송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 제가 애용하는 세트입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뭐냐면 맨프로토 미니 삼각대에다가 고릴라 파드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달아주면 이 고릴라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 높이나 각도를 아주 유연하게. 학생들에게 얼짱 각도를 보여주고 싶으신 교수님들. 그런 교수님들은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높이보단 어쨌든 좀 높거든. 꽤 높아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좋아요. 책상 위에 진짜 좋습니다. 추천. 근데 얘가 일반 웹캠과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일단 렌즈가 달라. F2.4에 풀프레임 기준 23mm 화각. 지금 저희가 노트북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도 두 사람이 지금 다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화면 안에. 화각은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줌. 물론 이제 디지털 줌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고. 지금 띄워놓은 화면이 이게 카메라 허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의 세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가지 세팅값들이 쓸모가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카메라 허브에서 조작을 하지만 아까 그렇게 줌이라던가 OBS라던가 그런 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계속 쓰실 거 아니야. 세팅을 하고 이 프로그램은 끄는 거예요. 이 카메라는 세팅값을 카메라에 저장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통은 컴퓨터에 저장해. 보통 웹캠들은 세팅이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아니면 USB선을 뽑는 순간 세팅이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얘는 본체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 노트북에 쓰다가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서 써도 세팅값이 그대로 가있죠. 그대로 저장됩니다. 그게 좀 특징이고 그리고 무슨 소니의 이미지 센서 들어갔다. 그런데 무슨 센서인지 몇 인치 센서인지 그런 정보는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희 스튜디오 상황이 지금 밤이거든요. 밤이어서 그렇게 광량이 밝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제가 화면 봐가지고 노이즈 안 보이는데 아, 왠지 아세요? 왜? 노이즈 리덕션 켰거든요. 아, 노이즈 리덕션 켰어요? 네. 아, 세팅해서? 노이즈 리덕션 꺼볼게요, 끄면. 끄면 좀 안부 쪽에 좀 자글자글한 게 조금 있네, 조금 있어. 그런데 확실히 노이즈 적다. 적지. 이 정도면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훨씬 적은 거지. 유튜브 인코딩 거치고 나면 별로 안 느껴질 것 같아. 노이즈 리덕션 켜니까 살짝 소프트 스킨 먹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얼굴이 아주 포샷이 하네요. 살짝 부드러워지네요. 그런 점은 아주 좋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웹캠 치고는 조금 부담스러운 선명도이기는 해. 왜냐하면, 자, 보여줄게. 지금 이게 페이스 캠이고. 제가 오늘 어떤 브랜드인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국민 웹캠이 있습니다. 여기 웹캠계의 거의 대표주자. 그것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되게 특이하지 않냐? 오늘 좀 느낌이 독특하네요. 이거 무슨 스노우 필터 먹는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걸 또 좋아하실 분들도 있어. 덜 디테일하고 약간 이제 미화된.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화질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되게 움직임이 지금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까 페이스 캠은 되게 부드럽게 이어지고. 페이스 캠이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FHD 60프레임까지 나오거든. 60P가 되게 매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매끈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는 60P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프레임 스킵 없이 60P가 제대로 나옵니다. 방송 퀄리티로는 진짜 좋지 않은가. 다른 애들도 USB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인코딩을 하거나 할 텐데. 이거는 이제 기계 내에 내장된 컨버터 파워가 다른 거겠죠. 아무래도 얘가 최신 제품이니까 빠른 칩을 썼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60P가 전혀 끊기지 않고 매끈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민 웹캠. 예전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국민 웹캠만 화질이 못하네요. 차라리 웹캠을 써라. 차라리 웹캠을 써라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라이브라고 치면. 이 정도 화질 나쁘지 않아 사실. 실제로 아직도 아프리카 TV 이런 데는. 이 정도 화질로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일부러 이런 정도로 세팅한 사람 되게 많다.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아실 텐데. 옛날에 얼짱 시대 이런 거 알아요? 그런 거잖아. 하둘이 얼짱 시대. 약간 화질이 나쁜 걸로 이득 보는. 지금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되게 강한 라이트 있잖아? 강한 라이트 빵 쏴가지고 코 거의 안 보이게. 그렇게 찍으면 옛날 하둘이 얼짱이지. 그래가지고 왜 1세대 BJ들이 카메라 좋아지면서 간 사람들 되게 많잖아.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카메라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뭔가 현실로 와버렸네 이거. 이렇게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평소에 조명도 좀 이렇게 세팅하고. 그렇게 커버를 쳐왔는데. 오늘 너무 생생하게 방송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적나라한 기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웹캠 써보셨으면. 이 정도 화질이 웹캠에서 보던 화질이 아니라는 거는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의 매끈한 프레임도 역시 웹캠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화질이고. 일단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쌓았어. 20만 원 세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되게 괜찮을 거 아닌가? 기존 웹캠들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리고 요새 웹캠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웹캠에 프리미엄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웃돈 붙여서 팔더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참 이제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야 된다. 학교에서 지침이었거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학생들도 사야 되고 선생들도 사야 되잖아. 로지텍 웹캠이 시중에 없어졌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내 얼굴 좀 화질 좀 후지면 어때? 그러고 그냥 이제 후진 카메라로 화상 미팅 들어오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요 근래에 거의 매일 뭐 화상 미팅 내지는 강의 이런 걸 계속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화질 나쁜 거를 내가 못 보겠더라고. 송년에도 고화질로 하시고. 미팅 들어가잖아요? 물어봐 사람들이. 오 이렇게 못 쓰시는데 화면 왜 이렇게 좋아요? 막 물어봐. 그리고 나한테는 또 마이크도 많이 물어봐. 마이크 뭘로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USB 마이크 같은 거 되게 추천 많이 해드렸어요. 은근 신경 쓰는 사람들 많아요. 매일 하고 매일 뭐 몇 권씩 이렇게 줌 미팅하고 뭐 해야 되는 거면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무신경한 사람들은 안 쓰는데 갑이니까 뭐 그러시겠지. 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별게 다 신경 쓰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는 을이야. 아 그래요? 학생들이 교수가 강의 준비도 성의 없게 웹캠도 안 사고 이렇게 막 평가 쓰면 잘리는 거지. 학생들이 돈 내고 교수들은 고용된 입장입니다. 학생이 애플을 맞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구나. 학생께 애플을 드리다니.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나도 진짜 친구들하고 성년을 하면서 카메라 후지고 막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애들은 보면 뭐 S전자나 주로 이제 갑의 위치에서 일하는 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애들이 그렇고 이제 저같이 을의 위치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카메라 못 쓰면 그렇게 좋아? 물어봐. 공감하실 거야 다들. 우리 채널에는 특히나 이제 생활인들이 많잖아. 공감하실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게임 방송이나 이런 거 스트리머 이런 게 꾸민 친구들이 요새 또 많아.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와 저 아저씨 카메라 진짜 좋은데 웹캠? 지금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페이스 캠 쓰면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은근 그래도 데프스가 좀 나와. 뒤에 배경하고 좀 떨어지지 않아? 오! 약간 날아갔어요? 살짝 날아갔어요. 데프스 좀 나와. 원래 웹캠에서 이런 거 힘들어. 심도 표현 조금 나오네. 이런 느낌 안 나. 이거 스트리머 방송들이 굳이 전면에 얼굴 내밀고 크게 나오기보다 화면 귀퉁이에 이렇게 작게 화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보여줄 때도 우리 리뷰 같은 거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뭐 카메라 이렇게 뭐 이거야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이 정도 화질이면 충분히 커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 아쉬운 건 있다. 4K가 안 돼. 라이브 스트리밍 자체가 지금 사실 4K가 안 되니까 안 되죠. 보통 720p, 1080p로 가죠. 지금 상태에서 지금 1080p에 60프레임으로 매끈하다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아쉽지는 않을 거예요. 라이브를 위해서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예 이걸로 방송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4K까지 못 간다는 건. 당장은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냥 이 정도 가격을 투자해서 4K를 얻는다는 게 약간 좀 나쁜 심보가 아닐까. 그렇잖아요. 지금 30만 원, 20만 원 주고 4K 내놔라, 뭐 내놔라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기술이 좋아지면 이 가격에도 4K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화각 조절 줌 하면 조금 자글자글 하긴 하구나. 뒷편은 좀 자글자글 하네요. 콘트라스트 콘트라스트 강하게 진한데? 내 눈 밑에 이거 또 조명 세게 치면 나오겠는데? 다크서클이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추에이션 물 좀 뺄까요? 물을 좀 뺍시다. 물 빠진 색감. 고인이 되셨습니다. 뚝배기! 이거 방송에 이런 거 장난질 계속 치겠다 이러면 사람들. 반응이 딱 안 좋으면 바로 어, 그치. 이거 단축키로 뭐 해놓고 싶다. 자사의 아이템 또 있잖아요. 스트림덱. 스트림덱 해가지고 스트림덱에다가 이거 세추에이션 0 연동해가지고 고인. 고인 모드. 세추에이션 강하게 하면 이렇게 아주 볼빨간이 됩니다. 그리고 샤프네스는 지금 디폴트가 플러스 2더라고 낮추면 눈이 편한데? 저도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도 더 샤프네스를 먹이고 싶진 않아요. 제 얼굴에다가. 디폴트가 이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게 선명하네요. 엣지들은 다 나오네. 더 올리고 싶지 않은데 사실. 얼굴 가리고. 제가 책임질게요. 너 수염 안 깎았구나. 안 좋네 이거. 몹쓸 기능이네 이거. 베이스킹 못 쓰겠네 이거. 그리고 노출이네 노출. 노출은 지금 오토로 해놨는데 오토를 끄. 이거 너무 세다. 셔터 스피드 조절되고요. 수동으로 원하는 만큼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짱 모드로 가려면 살짝 밝게 하시고 밝게 하고 콘트라스트를 조금 주면 되지 않을까요? 콘트라스트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거보다 제 코가 좀 사라지고 있죠? 샤픈 좀 줄이고 샤픈을 여기서 좀 줄이고 그렇죠. 야 이거다. 이렇게 방금하려면 되겠네. 아저씨들이 이상한 장단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냥 오토로 합시다. 그리고 오토로 했을 때 노출 감도를 중앙에다가 맞출 수도 있고 지금 센터에 있지거든요. 에버리지로 평균 값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일반 카메라에 있던 그런 기능들이죠. 좋은 것 같아.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매틱 하면 좀 더럽게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상해. 조금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화이트 밸런스 자체가 이 정도가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프로세싱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노이즈 디덕션 그리고 안티플리커 안티플리커는 우리나라 60Hz니까 해놓으면 되겠고 이 정도 세팅 그리고 이제 프리뷰 포맷 보시면 지금 이제 60p로 보고 있는데 이건 뭐 다른 포맷들 이거보다 더 낮은 포맷들 보실 수 있고요. 혹시나 이제 60p 방송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30p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 낮추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캡처 스크린샷 캡처 캡처된 폴더로 바로 캡처된 것들을 보는 왜 있는 기능인지 모르겠다. 캡처요? 그냥 사진 찍는 거야? 이렇게 찰칵 하고 보면 보면 이런 거구나. 자 그리고 그리드 켜놓을 수 있고요. 좌우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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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 이렇게 세팅하시고 OBS나 넌 OBS 쓰냐? OBS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냥 아템 아 하드웨어로 넘어갔어요. 아 하드웨어로 넘어갔는데 근데 웹캠이 확실히 라이브를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난다니까? 그 다음에 딜레이 문제도 훨씬 적고 라이브에는 무조건 웹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DSLR을 써서 화질을 더 얻을 수는 있으나 라이브는 그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웹캠 하는 게 좋고 발열 문제도 없고 아 그리고 이거 발열 문제 진짜 없습니다. 어 완전 없어요. 열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크기에 비해서 들어보시면 이거 허당이거든. 어 맞아요. 되게 가벼워요. 이거 발열 관리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이렇게 밀집하게 했으면 뜨거워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 네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엘가토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 저희 신뢰하죠. 네. 지난번에 USB 마이크도 진짜 깜짝 놀랐었고 웹캠도 다른 회사는 왜 이렇게 안 했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엘가토가 딱딱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에 이렇게 경영진들이 직접 방송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되게 잘 아는 스트리머 분들이 경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유저 친화적인 이런 발상들을 하기 좀 힘들잖아요. 실제로 해본 사람이 아니면 좀 힘든 발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비교체험 시켜드리면서 이게 화각도 좁아. 맥북 카메라는 진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맥북은 그나마 카메라가 요 자리에 있잖아. 요 자리에 있어. 근데 어떤 노트북은 요 자리에 있는 거 알아요? 와 진짜요? PC 노트북 중에 요 자리에 카메라에 있는 애들이 있어. 카메라가 요 밑에 있으면 진짜 찐따같이 나옵니다. 진짜 찐따같이 나옵니다. 이게 노트북을 되게 높이 들고 쓰라는 암 암 같은 거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냥 미친 거지. 사실 거기다 카메라 넣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잘 팔리지 않겠어? 기본적으로? 저는 가격도 물론 싸구려 웹캠하고 비교하자면 그럼 좀 높은 가격이지. 그렇죠. 좀 높은 가격이지만 일반적으로 웹캠에 신경 좀 쓴다 하는 분들은 엘사 거 쓴단 말이에요. 엘사는 이거보다 그렇게 많이 싸지도 않아. 굳이 단점을 얘기하자면 프리HD 웹캠 중에서는 제일 비싼 축에 속해요. 가격은.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얘보다 싼 애들이 엄청 싸다든가 그렇지도 않아. 몇만 원 더 주는 정도 수준의 가격이긴 한데 그 정도 외에는 웹캠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걸 추천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본인은 별로 좋은 웹캠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집에 자녀가 있잖아요. 꼭 좋은 웹캠을 페이스캠 수준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래도 기본 이상의 웹캠을 꼭 사주세요. 그런 거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 중요합니다. 사춘기 때 은근 예민합니다. 근데 또 자기 용돈으로는 사기가 아깝잖아. 요 페이스캠 같은 거 선물하잖아요. 진짜 센스. 센스 있는 아빠 센스 있는 삼촌 삼촌이 좋겠다. 삼촌이 해주면 진짜 요거 센스다. 이게 페이스캠이라고 하면 또 요거부터 뭔지 몰라가지고 또 헤매실까 봐. 이게 페이스캠 검색하면 안 나오거든. 이게 안 나오고 직캠 중에 얼굴따라 찍은 게 페이스캠이거든. 그래서 그게 왕창 나오더라. 이름 잘못 지었어. 아 애가토가 이름을 잘못 지었대. 이름을 잘못 지었어. 이거. 이게 카메라만 나와야지 검색이 될 거 아니야. 세로캠 직캠 중에 페이스캠이 있더라고. 이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저도 유튜브에 혹시 정보 있을까? 해가지고 유튜브에 페이스캠 쳤더니 걸그룹만 잔뜩 나와가지고 참 그랬어요. 그냥 약간 콩글리시 같은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겠죠. 엘가토가 한국의 콩글리시까지 파악하고 이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방송도 유영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고 꺼야 될 것 같아. 디바 이렇게 끝내야지. 푸바 아니야? 푸바 푸드사티키니까 뭐가 내린다 뭐가 내린다 ם